2판은 다에나랑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사람들 다들 안녕하세요 어차피 몇판 잘할거이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 각이야 난 진작 야 그래도 먹었네 야 그거 설마 오..새끼 반갑구 좋아 친구 팔찐이야 친구 반갑다구 아 뭐야 너 아 야 그거 뭐 안 맞추면 좀 난감하지 않냐? 지금 가는 척하고 꼭 내려가버리지 그럼 핑을 분명 내려간다고 찍을거야 안 먹으면 뭐 용이나 먹지 와든가 어디 바텀님들 뇌저 그만하시고 오케이 왜이렇게 뇌저를 하시지 이분들 약간 김치만인가 그치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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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부하앙 호식자 키고 오케이 이거 닦고 이건 아니고 호식자 키고 부하앙 도망 아 지나갑니다 아니 어디가 이 친구 나 지금 야 팝 빨리 와 내가 바텀 풀어야돼 이리 이리와 이리와 아아 플래시 에이 어 잠깐만 설마 풀 쓰는거 아니지 이리와 안돼 당연히 안되는걸 그래 친구야 내가 누구야 아아 아파 아아아아아아 마이갓 야 이걸 터 디지라게 맞고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죽었어 어? 내 게임은 뭐다? 안죽으면 이긴다 이제 이제 하지 딜량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수중이에요 이 점심은 어디서 취향이 너무 좋은데 이제 수중이에요 이제 수중이에요 이제 수중이에요 이제 수중이에요 일단 수중이에요